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파랜드 택시스 1 이제 엔딩을 달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이제 사천왕 건트에 이어서 웰라를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라는 얼음의 웰라인데 속성은 글쎄요 얼음 마법을 쓸지 봐야될 것 같네요 뱀파이어 쪽이네 아이템 템상황 좀 볼까요 다 뭐 죽어나 그럴 필요는 없네 시작하면 되겠다 오늘 대지진 난다는 루머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소리 하지마 안됩니다 안그래도 지금 말이야 공사를 해 아바드가 지금 막 오전에 일어나면 지진인가 싶어요 진짜로 자 다 전진하자 이번에는 레오는 어차피 방어력이나 뭐 공격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랄프한테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랄프 쪽에 투자를 좀 하겠어요 카렌트 택티스 1이 진짜 유튜브에서 인기 많습니다 매니아들에게만 음 아주 높은 조회수는 없지만 꾸준해 조회수가 어 누가 리프를 그래 써놨더라 이거 보려고 4시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올리셨나요 오늘 제가 어저께 새벽 5시까지 방송하는 바람이 못 올렸어요 아홉시인가 여섯시인가 뭐야 여덟시쯤인가 올렸어 오전 여덟시 좋아요 이별떨 갑시다 오케이 턴을 종료합시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아이템 있다 왼쪽에 아이템 어느정도 좀 정리를 하면은 마시아를 좀 부리긴 해야겠네 어우 야 오른쪽 히트 있는데 집템이 돈 이거 이거 3개 있네요 자 가볼까 잠깐만 어 그래 가자 정말 상당히 강하죠 잠깐만 얘 마방 마방 얼마나 되나 마학력이 123이야 그러면 히트 블레이드를 씁시다 그러니까 원샷킷 낼까봐 내가 일부러 망설였던거야 랄프 레벨업을 좀 해야되거든 애들이 지금 너무 레온이 거의 뭐 완전 진짜 어 아이돌같은 존재가 되고 있어요 24야 지원자 레벨이 이리로와라 해왕으로 쓰자 오케 오오 잠깐만 야 야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이걸 못죽여 단전인데 자 이거는 스톰피드 아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티티는 그냥 벌처를 씁시다 무난하게 얘한테 쓰죠 쟤를 공격을 못하네 쟤를 공격을 못하네 자 일로 오고 마시아가 치어링을 걸어서 브라이언에게 설마 스펙터가 죽겠어 한 번에 뭐야 어 아니 잠깐만 방어력이 171이어서 이거밖에 안 나는건가 브라이언이 171이어서 브라이언 될까 오 잠깐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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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지금 자 자네 그냥 다음 턴에 잡는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애 어차피 지금 브라이언이 못잡을 빌이기 때문에 괜히 치어링을 써서 좀 아깝긴 한데 어 큰 그림을 봅시다 큰 그림을 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매직 쉬드를 브라이언에게 걸어줍시다 턴을 종료하죠 라이프 튼튼에 괜찮아요 됐어 자 일로와서 얘를 보내버리고 어 서몬 메이시아 수호천사 메이시아를 소환해서 그 강대한 힘으로 주의적에게 큰 손상을 준다 마시아가 불러낼 수 있는 것은 단지 복장이 비슷하다기 때문이라는 뭐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자 강대함의 힘으로 모든거를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건데 어 요거는 이제 또 보스를 상대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공주님 공주님 각이 안나고 얘는 티티가 가자 자 벌쳐 히트블레이드를 한번만 더 걸어줘 브라이언에게 자 브라이언 가야된다 가나 애졌어요 데미지 망했어요 자 브라이언이 지금 현재 공격력이 300 가까이 되는데 저거밖에 데미지가 안나와 야 이거 도대체 뭐지 야 이거 레온도 이거 한 번에 못 죽일 수도 있겠는데 오 피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리와 이리와 아니야 아니다 힐러가 이리와주고 소마일꽃을 쓰겠습니다 뭐야 아 칼이 마법 승글로 됐지 개망했네 개망했네 이런 이런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읍시다 자 유혹을 해서 자 스펙터가 한 번 더 한 턴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당했네 턴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좀 앞으로 전진은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요쪽으로 피를 흡수하는 것 같죠 그러네 도망가네 자 이거는 가만있어봐 레온이의 마나가 데스폴트 쓸 수 있다 이건 일로 뛰어든다 이쪽으로 일로 뛰어들어서 가만있어봐 자 이건 잠깐만 이런 한 마리밖에 해당이 안되잖아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뒤에까지 될 줄 알았어요 일단 얘를 보내자 지금 브라이언이 세긴 세 절대 약하지 않아 자 카린의 피닉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아아 좋아 어 좋다 어 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시아 일로 오고요 자 이 기술 범위 모르지 뭐야 네 80이 안돼 아 이 미친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서 차라리 치어링을 쓴다 치어링을 써서 한 칸 더 가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이 문제야 브라이언이 문젠데 아 브라이언 안맞는다 브라이언 안맞아 자 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주고요 데스폴트 갑니다 데스폴트 좋아요 좋아요 레벨업 좋아요 어 레벨업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랄프는 돌아와야겠죠 자 랄프 돌아와주고요 자 티티가 있는데 스톰피드 이건 쓰기 좀 아깝고요 지금 이걸 쓰기 조금 만화가 아깝고 한 마리 잡자 그냥 얘를 때려버리고 우리 올라가자 그러면 얘도 안될걸요 거리가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얘를 잡읍시다 요즘에 합방이요? 요즘에 합방하는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합방같은게 지금 뭐 많이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10월달에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어 웰라 이제 나오네 어 이제 웰라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천왕의 기술을 한번 보긴 보게 되네 건트처럼 뭐 못 죽이게 되네 자 칼이 냉동됐고요 애들 뭐 지금 상태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음 나쁘진 않아 힐을 합시다 이건 힐하는게 좋겠어 자 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피리아 특기의 리스토어를 해서 자 카린을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이 기술이 자꾸 씹히네요 그리고 리스토어가 계속 씹혀요 씹혀요 뭔가 기술이 복마미 석하 매료에 해당이 안되는건 알겠어 근데 기술이 계속 씹혀 계속 씹혀 이렇게 되면 자 치어링을 쓰도록 하겠고 리커버리로 카린을 살립시다 됐어 카린의 만화가 이제 얼마 없네 카린에게 만화를 줄 만한 여성이 필요하구만 자 그러면 일로 가서 자 리안이 소마의 꽃을 줍니다 카린에게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카린 아주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카린이 몸을 불태우는 거야 아 피닉스 어 와 잠깐만 야 카린 무슨 이오브라냐 와 카린 애지네 카린 애친다 자 이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테마일 파밍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레오는 나아갑니다 자 데스폴트 각 안나오구요 신방 음 브라이언트 끼는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전진 매치 티티가 어스가 힐일건데 음 브라이언을 힐해줍니다 됐습니다 턴을 종료하죠 카린이 확실하게 진짜 딜러야 오우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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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얼만 안됬네 힐러 얼만 안됬네 우와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어어 오 야 이거 잠깐만 후딱후딱 갔다 와야겠다 이거 혼돈의 지팡이 티티 꺼네 오우 좋아요 능력치가 어둠의 속도까지 합치면은 90플러스 좋습니다 자 자 저 왼쪽에 있는거 가야되는데 이거는 랄프가 가야겠다 너무 멀어 아 근데 지금 진짜 큰일났어요 진짜 큰일났어 리스토어가 계속 씹혀 미치건데 냉동은 이걸로 해제해줄순 없긴 한데 가만있어봐 이렇게 되면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어 리커버리를 잠깐만 얘가 여길 붙어 이렇게 가고 리커버리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세명을 상태이상에서 풀 수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어스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나밖에 안되냐 하나만 한명밖에 안돼 오케이 웰라랑 지금 용이치가 같은곳에 있어가지고 용을 죽이려면 웰라가 죽을수도 있겠는데 이거 일로와주고요 칼인 체력 없는거 봐 자 어차피 웰라는 피닉스 한번 넣습니다 웰라는 이거 안죽으니까 나머지 잔칭이 되다 제거용으로 피닉스 씁시다 됐어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자 그 다음에 일로 이동하구요 썬더블레이드 이거 그냥 잡템이 아니에요 지금 공격력 46에 바람의 속성 15 잠깐만 이거 능력이 지금 안 나와 일단 지금 꺼보다 더 좋지 않을 까지 드는데 어 아마 지금 꺼보다 더 좋지 않을 까지 듭니다 자 줄 수 있나 볼까 자 레온의 공격력 104 플러스 어 조금 더 올라가네요 조금 더 올라가네 어 바람의 속성 썬더블레이드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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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힐러는 좀 앞으로 아 뒤로 뒤로 가구요 나머지 애들은 전진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는 살아야 되니까 계속 애들을 앞에 전진 매치 해가지고 그냥 얘네들을 부기방패를 써야지 뭐 라이프 스킬이라도 해야겠다 아 미치 어 귀요미 잠깐만 이제 치어린 범이 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이러면 티티에게 한턴 더 티티에게 한턴을 더 줘서 자 어슬을 해서 제일 급한 애를 좀 치료를 하자 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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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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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종료하겠습니다 얘는 보나마나 또 얼음 쓸거야 좀 애들 죽어나가겠는데 여기서 어 자 랄프가 다음 턴에 먹을 수 있어 다음 턴에 자 리잘렉션 있죠 거리 안다네요 약간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리잘렉션 티티를 잘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치어링을 타맥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리안도 살리도록 하죠 아니야 여기서 리안을 살리는 판다 보다는 레온을 풀어야 돼 벌이 안되네 한 칸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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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라이언 전쟁 자 오피리아는 계속 압박합니다 웰라가 죽을까봐 못때리겠어 플래시 과연 통할까 보스도 그래도 통하지 않을까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걸쳐 미친 얘는 안된다 얘는 안돼 턴 종료하겠습니다 어 안돼 안돼 어 어 어 잠깐만 어 아 어차피 이번 턴에 끝낼거니까 상관없다 미스리 체인 자 랄프가 미스리 체인을 먹었네요 자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파모필리아가 착용 가능하는데요 마시아가 꼈구만 이게 지금 낀거보다 상위 버전일겁니다 아마 어 가만있어봐 그리고 마시아 지금 템줄 수 있었네 티티에게 티티 지금 멀었지만 교환합니다 기절했지만 어 깼을때 선물 아니 미친 이걸 먹어야되는데 이걸 먹으러 갈수가 없어 먹다가 애들 다 죽을거같애 어떡하지 가만있어봐 세크리 세크리 파이스 한번 써 이거 쓰면 경험치 많이 주려나 자 그냥 떼찌 떼찌 세크리 파이스 한번 각 한번 보자 근데 그럴려면 일단 마시아를 깨우긴 해야돼 무조건 마시아를 깨울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피리아로도 안되요 그냥 지가 저절로 냉동이 풀릴 확률이 있을까? 일단 뒤로 칸 종료 아 잠깐만 아 카린으로 풀수 있다 그러네 아 맞다 아 맞아 아 카린 이렇게 썼으면 안됐는데 뭐야 뭐야 잠깐만 브라이언을? 오 이런 똑똑한 새끼 이거 어 나 브라이언 살았어 브라이언 살았어 좋아 좋아 아 나 깜놀했다 나 지금 그래서 마시아가 치어링 걸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더 카린이 멜트를 써서 팜을 풀어준다 이렇게 가고 마시아는 여기까지 지나가야돼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도망가 브라이언은 마지막 희망이야 알프 합류 잠깐만 얘 지금 치료했잖아 이런 다음에 팜은 뭔가 힐을 하긴 해야되는데 약간 뒤로 빠져 여기다 힐을 합치라 그러니까 칼이 나고 팜만 동시에 안얼면되요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갑자기 뭐 저기 팜을 갑자기 체력을 빼온다든지 그런지만 안하면 돼 어 그래서 돈 먹으려고 진짜 내가 어? 어? 아 미친 또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얘들아 내가 있어 됐어 오케이 레벨 업 오케이 레벨 업 좋아요 계속 한 대씩 때려라 카린은 어 카린 그냥 텀넘겨 돈 먹이려고 돈 먹이려고 안죽이려고 돈 먹이려고 잠깐만 다 누웠잖아 돈이 얼마일까 아 얼마 안되네 2700원 자 여러분 이렇게 된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된거 잠시만요 시스템 저장 한번 합니다 그니까 저거 진짜 저정도면 진짜 얼마 안되는거에요 근데 어 이렇게 된거 아니야 무리하지 말구요 3명을 한번 살려봅시다 브라이언이 갑니다 세크리파이스 내 목숨으로 이 빌드에 있는 모든 하군을 깨어낸다 아 좋아 아 이렇게 경험치 올리면 되겠네 브라이언을 아 이거네 야 이거 잠깐만 무한치쿠요미 가능각이야 어 이거 무한치쿠요미 가능각인데 이거 뭐 야 이거